청각장애인의 보조견을 거부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장애계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진정인 원모 씨와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인권위의 진정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장애인을 소비주체인 고객으로 바라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원 씨는 지난 6월 청각장애인 보조견과 프랜차이즈 매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매장 측이 이를 거부했고 직원에게 보조견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확인증을 제시하려 했지만 직원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